2021 부산 금정거리 예술축제 일상 속에서 웃음과 감동을 줬던 2021 부산 금정거리 예술축제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아트서커스, 무용, 마술, 음악극 등 다양한 장비의 37개의 수준 높은 거리예술 공연이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 생존게 됩니다. 부산 대표 거리예술축제 2022 부산 금정거리 예술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2022 부산 금정거리 예술축제